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직방은 지난달 골드만삭스, PIA 등 여러 투자사로부터 1,600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. 또 상업 업무용 부동산 플랫폼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을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직방은 서울 종강역에 있는 한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굉장히 큰 돈을, 큰 금액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사업들에 쓸 예정이고요. 저희가 뜻에 맞고 또 함께 해볼 만한 의지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직방은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는 2022년까지 월 이용자 수를 현재 수준의 2.5배에 달하는 1,2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선 직방을 비롯해 슈가힐, 아파트 실거래가정부업체 호객노노, 셰어하우스 운영사 우주 등 부동산 프로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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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